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GBC 아침마당 진행을 맡은 손윤경입니다. 오늘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썬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님과 김성일 박사님 모시고 동양의학의 영양원리에 대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선교 소개와 김정한 선교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썬미니스트리 라는 선교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동안 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지금 선교회를 설립해서 선교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에는 2세 영어권 선교를 중심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노년층 여기 안에 있는 전문인들 은퇴하신 분들 섬기고 선교사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함께 같이 오신 김성일 박사님 경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동양 영양에 대해서 강의를 10주간 할 김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는 골든스테이트 한육과대학의 총장이며 이제 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백그라운드가 식품 가공학과 치료 영양학 그리고 이제 교육학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의학을 이제 한 25년간 지금 개업을 했고 한 16년간 한육과대학을 운영해서 보금이 있는 전문인 한의사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소개를 안 하셨는데 목사님이시기도 하세요. 아 정말 여러 방면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교육 선교라는 큰 주제 아래 교육 분야 또 이렇게 의료봉사 선교사님 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썬미니스트리가 선교사님들 혹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재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클라스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선교사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전 11시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10주의 강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케줄은 이제 이미 다 주제가 결정돼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면 굉장한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총장님이 요약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양 강의라 하는데 특별히 또 서양 영양, 동양 영양 이렇게 이제 갈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데 물리 공부하고 화학 공부를 함으로써 통합적인 우리가 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양 생활도 어떤 식품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지 않습니까? 인체를. 그럴 때에 한의학적인 관점과 서양의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식품도 그렇게 보게 되고 몸도 그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요새는 통합의학이라는 주제 아래 인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더해서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양 영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별히 동양 영양이라고 했었을 때 그게 무엇인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10주 동안의 한의학적인 기초를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관점, 몸을 관찰하는 관점, 식품을 관찰하는 관점을 한의학적인 이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시켜 드립니다. 관찰력을 개발시켜 드려요. 그러면 식품을 선택할 때 완웨이가 아니라 한 방향이 아니라 영양 소적으로 또 우리 안에 한의학의 기본적인 한열이나 또 오행에 의해서 나를 이해하고 식품을 분별해서 섭취를 하면 아주 완전한 통합적인 영양 식품 선택을 통해서 또 영양 그런 통합적인 메뉴를 통해서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제 몸에 맞는 음식 뭐 그런 걸 찾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라면 몸을 볼 때에 우리가 서양 과학에서는 주로 혈액검사를 하죠. 거기를 통해서 영양 원소들이 다 나와요. 우리 몸 안에 피 안에 있는. 거기에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원소가 있는 식품을 고르는 쪽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한의학적인 동양의학적인 지혜로는 그 몸이 그런 어떤 원소로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몸에 열성인 사람 또 이렇게 한성인 사람, 몸이 쿨한 사람이 있고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퉁퉁한 체질이 있고 마른 체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오장육부가 서로 그 역할이 쉽게 말하면 음적인 것과 양적인 두 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식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필요한 엘레멘트지만 내 몸이 더운 체질일 때는 같은 영양소가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시원한 성량을 가진 그런 식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영양과 건강 유지에 어떠한 변화가 도움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자기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소코라테스가. 그게 철학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피지컬한 면에 있어서도 내 몸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오장육부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체질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식품의 종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의 기질을 이해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기질이 찬 기질이면 따뜻한 기질의 식품을 선택해 먹는 거죠. 제가 찬 기질인데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식품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식품군을 이제 서양 과학에서는 이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물, 또 바이타민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거에 비해서 우리 동양 영양에서는 곡류다, 채소류다, 콩류다, 어폐류다 이렇게 나눠요. 그럼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곡식은 좀 더 따뜻한 성향이 있고 어떤 곡식은 좀 찬 성향이 있어요. 옥수수 같은 거는 따뜻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를 마실 때 보리차를 많이 마시면 보리차가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그 성질이 좀 찹니다. 옥수수 차 좋아요. 그 성질은 좀 따뜻합니다.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그럼 옥수수 차를 마셔야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한 가지만 오래 먹으면 이제 또 불균형이 오니까 섞어가면서 마시되 지금 상황에서는 보리차보다 옥수수 차가 좋겠죠. 이렇게 추울 때는 뭐가 좋겠어요? 추울 때는 어디가 추울 때요? 이렇게 기후가 찰 때는. 기후가 찰 때는 옥수수 차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옥수수 차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동양의학과 그 영양과 서양의학의 영양이 무엇이 다른지 조금 굵직하게 차별화를 둔다면 어떻게? 네. 일단 서양 영양은 우리가 피검사를 했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혈액의 원소에 따라서 우리가 과다 혹은 과소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징크를 처방을 특별히 받는다든지 바이라민 D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요. 네. 일반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대 영양소하고 미네랄 종류, 바이타민 종류를 다 섭취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동양 영양에서는 기질이 찬가 뜨거운가 또 습한가 건조한가 이거와 함께 그런데 6장, 6불을 우리가 오행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어느 장부에 더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는 식품의 맛이 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상 오미라 하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보통 한 7가지 맛이 나는데 그 맛에 대한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간이 힘들다 그러면 간이 좋아하는 맛은 신맛이에요. 그런데 그 신맛도 과다하면 간이 문제가 생기지만 신맛을 너무 안 먹는 사람도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정히 우리 반찬 속에 오미를 갖추고 먹는 식품이 한국 식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양 영양학을 과거에 미국 한유과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통 이제 차이니스 메디컬 유트리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3주는 코리안 클리니컬 유트리션 그러니까 한국 치료 영양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장, 6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식품도 그런 오행 관계로 이해를 해서 대입을 시켜서 식품을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리키죠. 그럼 이번에 이걸 등록해서 공부하면 앞으로 영양학을 전문하게 있어 깊이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동양 영양은 한의학 개론을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병의 상태를 그렇게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하고 또 식품을 그렇게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니까 좀 더 한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기초이론, 진단, 병리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겠고 서양 영양학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식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을 알아야 돼요. 화학, 유기화학, 생물 이런 거를 공부를 더 하셔야죠. 보통 우리가 뭐 먹으면 좋대, 이럴 때 뭐 먹으면 좋대 이렇게 쉽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고 공부를 한다 했었을 때는 식품의 무엇 때문에 왜 좋은지 이거를 이제 이해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유가 없고 무조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러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영양학을 좀 더 깊이 하시고 다 한다면 이제 나이를 물러나고 컴퓨터학을 하셨든 영문학을 하셨든 뭘 하셨든 다시 그런 화학, 유기화학, 발효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훨씬 식품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해부 생리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 몸을 더 이해하게 되고 병을 이해하게 되어서 좋죠.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공부를 왜 꼭 해야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교와 어떤 연결이 되는지 듣는 분들에게 이제 격려와 도전, 그런 의식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성교사님께서 이번에 좀 답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그 유엔에서 우리 사람의 인구 나이를 좀 다시 이렇게 조정하고 그러는 게 8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요즘 규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60대 초입되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25년, 이렇게 30년을 살아가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생활에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양의 불균형과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장수의 조건에 약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영양학을 미리 공부를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장수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교와 연결되는 것은 성교사님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죠. 저도 그 케냐 마사이브 쪽에 있었을 때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정말 그때는 청년 때니까 아주 그래도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였기 때문에 약도 비타민도 먹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봐서는 아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이미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성교지의 성교사님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또 식사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클라스 중에 하나의 목적이 해외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이것을 듣고 그래서 정말 영양 생활을 다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60세 이후 은퇴하신 데부터는 정말 물론 운동도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다시 음식 생활을 조정하셔서 정말 장수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세계 성교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좋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물론 젊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하면 자녀들 양육할 때 좋음이 되겠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은퇴 준비의 하나로서 재정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몸 관리, 영양학 관리를 잘 하시고 잘 배우시는 게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희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강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비용하고 연락처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는 이제 10주고요 10주인데 원래 책정된 비용이 300불이에요 그런데 29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또 65세 이후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50% 저희가 성교에서 장학금을 드리고 해서 그냥 150불에 등록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 기회부터는 더 좋은 기회가 2차 시리즈, 3차 시리즈로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배우셔야 다음 강의를 제대로 또 따라가실 수가 있어서 한번 시간을 내시고 또 한 시간 한 번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게 15불 정도밖에 안 들어요 지금 빨리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애들 요즘 공부를 시키는 것도 1시간에 20불, 30불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은 저 개인적으로 이따 전화번호 드리겠는데 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선교 하면 과거에는 철치 임플랜트 가서 교회 세우고 성경 공부하는 위주로 했다 하면 지금은 생활 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시켜요 저도 선교제를 많이 나가봤는데 의료선교사로 나가서 아픈 사람 침 치료도 좋지만 그 안에 보건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 더 나아가서는 역량 교육이 너무 절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후에 맞춰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식재료가 되는 플랜트, 애니멀 동식물을 다 주셨어요 음식으로 하라고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더운 지방에 가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기운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식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매운 라면들을 잡싸요 우리 식감을 좋아하니까 땀을 또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양 역량을 조금 알았다면 이렇게 너무 매운 것보다는 좀 덜 매운 걸로 선택을 하셔서 땀을 덜 흘리게 해야 기운을 덜 잃어버리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왕성하게 선교제 활동을 할 때는 2019년도, 20년도, 5년도 동안에 많이 외지를 나가 다녀봤는데 꼭 때가 되면 영양 교육을 선교사님들에게 시켜보겠다는 비전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 미니스토리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게 너무 제가 귀해서 저 자신의 학교, 병원 일에도 바쁘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동원된 거예요 저도 오늘 하나 배웠어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보리차를 드셔야 합니다 쿨하게 우리 총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에 큰 흐름들이 많이 있죠 교회 개척을 하거나 제재 훈련을 하거나 그런데 농업 선교하는 것도 한 분야고 특히 거기에 먹거리 선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 선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빵과 복음을 같이 전한다 그래서 한 손에는 빵이요, 한 손에는 복음이요 우리 오병희의 역사 주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배우시면 현장에서 사실은 영양에 필요한 분들한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어요 영양식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광고를 아는 분들한테 했는데 27나라에 47명, 오늘 아침까지 보통 다른 강의도 한 100여 명은 보통 신청을 해서 들으세요 선교사님들은 다 무료예요, 저희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있지만 끝나면 거기도 아마 굉장히 필요한 게 이제 먹거리, 선교, 또 그런 음식 이런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배우시면 좋을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웃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음식으로라도 정말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격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배워서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분야도 아마 귀하게 선교에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재정을 좀 투자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손주들 지금 많이 돌보실 텐데 손주들도 이미 어릴 때부터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직 아쉽게도 못한 부분이 계시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1강이고 2강 3강 나간다고 그랬어요 1강 2강 3강을 강의를 들으시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제가 주로 한의과대학원에서 의사 하시는 분들에게 역량 강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 시장 갔을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식품 선택이 달라진다 이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에 특히 선교사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지금 앞으로 2강 3강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번 강의에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못해드리지만 가장 기초 이론은 한의학적인 음량관, 오행관, 장부 이론, 한의학적인 병의 원인 이런 걸 브리프하게 이제 10줄을 나가요 다음 코로를 또 들으시면 좀 더 깊이 그래서 좀 대단히 각오를 하시고 이번에 들으시면 한의 대학원에서 듣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쌍값에 한의 대학원에서 들으려면 한 강좌 하려면 최소한도 500불은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저는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배워서 준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걸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같이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도 한마디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잠깐 얘기해주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이민한인교회의 세대의 구성이 이제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구성에 중소형 교회를 예를 들면 한 60% 이상이 된대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앞으로 지금의 세태를 보면 20, 30년은 충분히 생활하실 건데 지금부터 정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고 또 60세 이상 되시면 생활의 지혜, 영성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얼마든지 이제는 그 황금기 시대를 맞이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양육하는 그런 것들에 그동안 많은 시간을 인생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황금기로서 선교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있죠 99881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파서 4, 천국에 가신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한 노인, 건강한 노후 세대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격려를 드려요 꼭 한번 준비하셔서 건강한 노후 세대, 황금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교사님과 김성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요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는데 조금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 하시고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마당의 손윤경이었습니다